정부는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분을 이달 말까지 도입해 다음 달 초까지 전국의 소농장에서 접종을 추진합니다.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미리 확보한 백신 54만 마리분을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중수보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중수보는 또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소재 농장에서 소의 이동을 제한할 계획입니다.